여긴 왕푸징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. 주말밤에 홍대 느낌? 여기 전갈꼬치가 있는 거에요. 전갈꼬치를 샀는데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진짜 먹기 싫어요, 형님. 죄송합니다. 못 먹겠어요. 사천식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. 자, 이거는 라츠지 우리나라에서 깐풍기 같은 건데 굉장히 많은 고추가 들어가 있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매콤합니다. 일단 중국이라서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요. 자, 독자 여러분들. 이게 다 복이에요. 복 많이 받으세요. 나일론 복 많이. 100년 된 짜장면 집으로 왔는데요. 우리가 아는 짜장면이랑 비슷한데 좀 틀리더라고요. 먹어볼게요. 정말 맛있다. 굉장히 비슷한데 좀 더 담백합니다. 또 중국에 왔으니까 중국식으로. 다음 하우츠야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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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